모두 같은 색깔 입었어요. 와, 대박이다. 원팀인 원팀? 단합인가, 단합? 단합 좋지. 아니면 뭔가 단체전인가 그냥? 아니면 개인전, 개인전. 개인전에서 되겠다, 개인전. 할 때가 됐지. 개인전 나쁘지 않아. 개인전 할 때 됐지. 개인전 하면 나쁘지 않지. 재미있지, 재미있지. 오빠 1점 못 하는 건 뭐라고? 개인전 하면 나쁘지 않지. 개인전 하자, 개인전. 개인전 하면 그래도 나는 뒤에서 한 3위 정도는 할 수 있어. 뒤에서 3위. 뒤에서 3위. 오늘 혹시 우리를 대항해서 다른 10명의 전사들이 뽑았을까? 10명의 전사들이 뽑았을까? 코끼리 씨름단, 코끼리 씨름단. 뚱댕이 10명 찾기 어려운데? 씨름단 10명은 누구 아니야? 몇 기 대결? 몇 기 대결? 5 공덩이 10명. 야, 쉽다. 너 뭐야? 너ност. 어, 뭐야? 너 진짜 숭 tempted? свое 틀레이. 노팔 오면서. 야, 쉽다. 뭐야? 어, 뭐야? motiveFest α, 느껴노. 아, 그러니까. 너 좀acting. 아이, gadget Wie peripher, desem.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자승사자 왔다 자승사자 왔어 그래 자승사자가 왔구나 야 오늘 운동하겠다 운동 아니야? 야 오늘 운동하겠다 운동 아니야? 운동하는 거 아니야? 자승사자가 왔구나 어쩐지 캡사이신 오빠가 왔어 그래 그래 아 누나 아빠 아 국수야 오빠 오빠 무서워 아 이 오빠보다 이 오빠가 더 무서워 나는 저희 먹쥐바에 불치자 왔습니다 먹쥐바 멤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김종국씨가 운동만 많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이분 여러분보다 덜 먹지 않아요 일단 오늘요 오늘 눈뜨고 나와서 햄버거 두 개 일단 먹었고 우와! 진짜로?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해장국 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지금 왔어요 뭐 그런 거 드시는구나 이야 예전에는 닭 가슴살 계란 인자 먹고 네 맞아요 이러고 했는데 바꿨어요 아 의미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그럼요 의미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그럼요 모든 음식을 많이 먹고 대신 대신 운동을 옛날보다 더 많이 많이 먹고 많이 먹고 더 하자 오케이 훨씬 그렇게 운동이 아니야 아니 요즘 하루에 운동은 몇 시간 정도? 요즘도 뭐 이제 2시간 이상 하죠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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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녹화 있는 날은? 녹화 있는 날은 왜요? 편하잖아요 아니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왜 없죠? 저는 새벽에도 잠을 줄이지 운동은 꼭 합니다 오늘 강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겠다 시작됐네 이제부터 저희도 시작됩니다 덩치 서바이벌 오늘은 먹질바 초심 특집 초심? 입니다 초심? 초심이면 난 초심을 잃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그때 뭐 먹지? 삼겹살 먹었지? 다 똑같아 하나 그겁니다 먹질바 멤버들은 첫 촬영 때 몸무게보다 40.2kg 질량하였습니다 오 다 합쳐서요? 아 예예 아 정말? 예예예 먹고 찌지도 빠지지도 말텐데 계속적으로 먹질바 멤버 중 살이 가장 많이 찐 한 사람은 김종국 씨와 한 팀이 됩니다. 아! 아! 6주야, 6주? 아! 가장 많지. 어떻게 해, 나 싫어. 그럼 누굽니까? 누구예요? 시민, 신비로. 뭐야? 유지하다, 유지하다. 어, 뭐야? 마이너스 1.6kg.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요? 마이너스? 왜냐하면 여기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9위. 이규호. 우와! 이게 뭐야? 이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0.2kg. 강렬. 그런데 신기루 씨나 이규호 씨는 의미가 없는 게 더 이상 칠 수가 없어요. 아니, 잠깐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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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수 있어요, 오빠. 마음만 먹으면. 공동 7위. 서장훈. 박라흔. 2.2kg. 직렬. 하하하하! 하하하! 이야! 하-하! 왕 군나가네. 구성대야? . 아니, 보니까 최근에 장훈이 형이 좀 입이 터졌어. 아, 그것도 있고. 엄청 먹더라고. 야, 기분 2kg 쪘다는 거 아니야, 지금 나? 6위 신동. 4kg 징량. 100으로 올라가. 잠깐만. 이 정도면 무난한 거지. 5위 품절. 4위 25초. 나랑 200g 차이 나오네. 3위 최준석. 6.4. 6.4. 자, 누구누구 남은 거야? 야, 뭐야? 국전이 뭐야? 자, 선욱이 앞으로. 죄송한데 뒷모습으로는 누가 누군지 잘 몰라. 머리,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 긴 게 좋죠? 2위. 2위. 이국주. 7.2kg 징량. 7.2kg. 1위. 나선우. 선욱이 몇 kg야? 9.8kg 징량. 8.2kg 징량. 8.2kg 징량. 8.2kg 징량. 10kg 징량. 아니, 근데. 더 나오면 터지는데. 아, 선욱이 더 터지겠다. 아주 공격적이었어. 김종국. 나도 욕심은 한 팀입니다. 아, 운동하기 싫어요. 이게 뭐야? 아, 아, 아. 잠깐만, 이거 누워서 하는 거다. 이거는 분명히 누워서 너무 좋아. 이거 슈트 아니야, 슈트? 잠수할 때 입는 슈트? 아, 해냉어. 물질. 잠수복. 잠수복, 잠수복. 잠수복인데. 아, 이거. 아, 아, 아. 야, 아니, 근데. 이번 미션은 팔 근육을 강화시키는. 팔 근육? 팔 근육? 덩치 쫄쫄이. 덩치 쫄쫄이? 덩치 쫄쫄이? 덩치 쫄쫄이? 덩치 쫄쫄이? 덩치 쫄쫄이? 김종국 씨는 나선욱 씨를, 박나래, 이국주, 풍자 씨는 신기루 씨에게 쫄쫄이를 빨리 입히면 승리입니다. 야, 졌다. 졌잖아. 졌잖아. 아, 1픽이? 1픽인 것 같아. 야, 이게. 야, 이거. 이거 우리 절대 못 입어. 이거 입어. 이거 지퍼가 잠기나? 야, 이거. 어, 이거 사이즈가 그런데 너무 작아 보이는데. 저희 팀은 열심히 싸우지 마셨습니다. 아, 졌다. 졌잖아. 졌다. 졌다. 와, 졌네. 아, 이게 사이즈가 똑같아요, 두 개가 옷이? 잠깐만, 그러면 누가 더 큰 지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네. 이거 보면. 어, 그런데 선옥이라서 여기부터 안 올라갈 수 있겠어.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종국이 형은 당기기 잘하네. 오늘 등 운동이네요, 등 운동. 밴드 운동. 그렇죠, 밴드 운동. 밴드 운동이라고 해서 하면 되겠네. 어, 무서워. 어. 먹짓바. 오늘의 만찬은 중국집 음식입니다. 나 제일 좋아하잖아, 짬뽕 제일 좋아하잖아, 내가. 양국집. 좋아요, 좋은집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미션에서 이길 때마다 중국집 룰렛을 돌려 해당 음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우와. 오늘은 획득한 음식 외에는 제공되는 음식이 없습니다. 우와! 무조건 이겨야 하네, 그럼? 그럼 밥을 먹고 오라 그러지. 자, 우리 작전회의라도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작전회의를 뭐해? 이거 왜 무슨 작전이 필요해? 일단. 아, 일단. 이거 왜 무슨 작전이 필요해? 작전을 해야 돼요? 매번. 저야말로 작전이 필요해. 아니, 누가 이곳에서 작전을 짜요. 여기는 그러니까 매번 농구 대장치네. 작전이. 매번 농구 대장치야. 이걸 어떻게 해. 이거 작전 굉장히 중요해. 이거 작전 굉장히 중요해. 얘가 옷이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래서 부분, 부분. 뭐? 입혀야 돼. 그러니까 다리, 이쪽 상체. 이거를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써야지 혼자서는 못한대. 혼자서 절대 못해. 아니, 나 수치스러운 척 부위를 나눠서 입대. 앞에서 너가 맞고 우리가 뒤에서 잡고 그다음에 너가 잡아주고 이거 넣어야 돼. 그러니까 너가 약간 받침이 되어주든지. 얘가 나를 어떻게 받쳐. 받쳐 봐. 그러니까 일단 파트별로 좀 나눠가지고. 사람, 사람, 사람. 우리가 약간 좀. 저는 다리 부위를 받으면 되나요? 야, 저희 근데 비주얼이 너무 강력한데. 진짜 개인 PT 받으러 오네. 우리는 뭐 어쨌든 뭐 다른 저거보다. 내가 말 편하게 할까? 다 선욱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단. 아, 전부. 와, 씨. 야, 이거 어떡하지? 아, 큰일 났네. 와. 이거는 무조건 내장이다. 이건 내장 지방이야. 이거는 외부 지방이 아니야. 이게 잡혀야 되거든. 원래. 근데 그리고 단단해. 어, 그러니까 이건 내장이야. 단단해. 이거 안 좋죠, 이게. 안 좋지, 안 좋지. 할 수 있어. 잣절이 뭐 필요해. 제가 봤을 때. 팔을 입고 이렇게 당겨야 될 것 같아. 시작하면 늘리는 거 1분. 그다음에 입히는 거 그다음.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자, 준비 시작하면 저거 늘리는 거야. 늘려야 돼, 늘려야 돼. 뾰족하게, 뾰족하게 넣어야 돼. 아니, 근데 기루원님 보면 벌써 어디 약간 부산 깡통시장에서 본 것 같은데. 자, 늘리기부터 준비해. 어디를 늘려야 되지? 다리, 다리 쪽? 다리로 서로 늘리자. 준비. 시작. 늘리기. 자! 늘려, 늘려, 늘려. 야, 이거 뭐야. 올인원이야, 올인원. 아니야, 언니 저거 다리 잡아. 하나, 둘, 셋. 야, 이거 생각보다 좁네.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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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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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빨리 잡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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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야야 뒤로 해. 뒤로 하는 거야 이거. 다리 널, 다리 널, 다리 널. 자, 올려야 돼. 우리 손으로 올려야 돼. 아니야 우선 언니는 잠깐만. 여기도, 여기도, 너, 너. 아니야 우선 언니는 잠깐만. 여기도, 여기도, 너, 여기도 너. 여기도 너, 여기도 너 언니. 아기 하나는 빨리. 우와. 야, 나를 잡아 여기다 너. 야, 다리 하나 넣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나 잡아, 나 잡아. 너를 잡아서 물어야 돼, 내가. 올려와, 발. 발을 넣어줘야 돼, 발을 넣어줘야 돼. 내가 잡고 있을게. 내가 잡고 있을게. 발 나왔어? 한쪽으로 나와, 한쪽으로. 가만히 써 봐. 가만히 써 봐. 다리 넣었어, 넣었어. 다리 넣었어, 넣었어. 골려 올려 잡아 엉덩이 잡아. ellt어. 야, 엉덩이 안 들어간다, 우리. 와, 이거 쉽지 않은데. 올려, 올려 잡아 엉덩이 잡아. 넣었어. 올려 올려 잡아 엉덩이 잡아. 넣었어 넣었어. 하나 둘 셋. 점프해요 우리. 쉬어 쉬어. 하나 둘 셋 뛰어. 하나 둘 셋 뛰어. 자 뛰어. 자 올리고 하자 올리고. 야 이거 또 올리고 하자 이거 이거 이거. 발 발. 발을 더 올려야지. 올려 올려 올려. 이게 다예요. 발을 올려. 으쌰. 으쌰. 우와 장난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우선 우겨. 하나 둘 셋. 여기 짤릴 것 같아. 넣어. 된다 된다 된다. 하나 둘 셋.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짚어 안 돼요 지금. 짚어 짚어. 안 돼 지금. 안장겨 안장겨 안장겨. 지퍼 안 돼요 지금. 안장겨 안장겨. 더 올려 더 올려야 돼. 더 올려야 돼 더 올려야 돼. 더 올려야 돼 더 올려야 돼. 둘 셋. 언니 날개 축제 좀 넣어봐.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하나 둘 셋. 어깨에 한잔 다 됐어. 어어가 주시기 좋아. 어깨를 넣지 않아. 뒤로뒤로뒤로뒤로뒤로뒤로. 바로 뒤로. 바로 뒤로. 바로 뒤로. 바로 뒤로. 다 됐어 다 됐어. 바로 뒤로. 어깨에 이렇게. 바로 뒤로. 바로 뒤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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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불렸어 이거 이걸 넣어야 돼 이거 여길 넣어 여길 넣어야 돼 잡아 언니 입 빨로 물어 물어 이거를 물어 물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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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짓바팀 2분 57초입니다 빨리 빨리 뜯어 빨리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돼 벗겨 이거 벗겨져 언니 여기 손이 빨라졌어 손이 빨라졌어 힘들어 힘들어 근데 진짜 힘들어요 야 생각보다 너무 빨라 빨랐어 생각보다 너무 빨랐어 장면 아니야 진짜 우와 아이씨 양말도 넣고 야 생각보다 너무 빨랐어 장면 너무 빨랐어 오케이 너무 금방 뭐 자 우리 김종국 팀 제일 제일 힘든 구간이 보니까 아까 그 저 몸통 어? 몸통 쪽 오케이 자 1분 갈게요 늘리기 1분 준비 발을 우리가 대고 발을 같이 대고 잡아 당기는 거야 준비 옆으로 우리는 사이드를 늘리자 이렇게 잡고 아니 이렇게 잡아 아니 옆통을 여기 잡아 여기 여기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잡아 여기 앉아봐 여기 고개를 잡아 그렇지 늘려 그렇지 늘려 고개를 잡아 그렇지 늘려 그렇지 우와 운동하는 거 아니야? 아 힘을 줘라고 힘을 줘 힘을 힘을 아 힘을 아 힘을 아 그러니까 질질 끌려 다리 펴 다리 펴봐 다리 펴봐 하나 둘 셋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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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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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려고 하시면 하나 둘 셋 다리 펴, 다리 펴봐, 다리 펴, 다리 펴봐. 안 되지, 안 되지, 안 돼. 자, 한번 발을 대고 발을 대고 시작. 땡겨, 쭉 땡겨, 쭉. 온 힘을 다했어. 수다나, 수다나, 수다나. 쭉, 쭉, 쭉. 좋은데? 야, 이거 운동 기구네. 야, 등 운동 기구야. 하나, 둘, 셋. 이렇게 잡고, 하나, 둘, 셋. 아이고, 잘 잡았다. 오케이, 시작. 입어요, 입어요. 안 돼. 선욱이 배가 보통이 아니야. 이거 안 돼. 이겼어, 이겼어. 자, 발 넣자. 발, 발, 발. 다 내린 거지? 그렇지, 넣어야지. 조금 더 해야지. 자, 여기 있어봐,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우리 오늘 처음 만났는데 많이 친해지겠네. 몸으로, 몸으로 많이 부딪히네. 가자. 가자. 자, 가보자. 팔 아니야?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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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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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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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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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어? 어디? 자, 넣어봐, 시작. 여기다, 여기 넣어, 넣어. 여기다, 여기 넣어, 넣어. 여기다, 여기 넣어, 넣어. 쟤는 오빠 그거 못 봐요. 보여줘야 돼요. 넣어봐, 넣어봐, 여기 넣어봐. 그래, 왼쪽, 왼쪽으로 거기. 그래, 왼쪽, 왼쪽으로 거기. 그렇지, 됐다. 가자.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 오빠도 허당이네. 됐다. 됐다, 됐다. 대박이다. 절대 안 되는데. 야, 중심. 중심 잡아야지. 됐다. 대박이다. 절대 안 되는데. 야, 중심. 와, 근데 힘이 진짜 좋다. 그렇지, 그렇지. 오오오오. 다리가 들려요. 됐다. 어머, 어머, 혼자 어떻게 해, 저걸. 대박이다, 저거 절대 안 돼. 야, 자, 이쪽 이쪽. 자, 넣자, 일단. 자, 넣어보라. 자, 넣어보라. 그렇지, 자. 어머, 어머, 혼자 어떻게 해, 저걸. 우와, 어머, 어머, 혼자 어떻게 해, 저걸. 괜찮아,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 잘 가야 돼. 됐어, 됐어, 됐어. 오오오. 오오오. 큰 걸로 하시면 돼. 자. 야, 가봅시다. 자, 잡아. 우와, 시간 확 길렸어. 혼자. 이거 잘해. 혼자정을 어떻게 하자? 어떻게 저걸 하지? 잡아. 자, 잡아. 자, 준비해. 하나, 둘, 셋, 앉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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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안 되는데? 야, 낭발이네? 자지도 완벽하겠어, 지금. 다리 다 들어갔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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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와! 야, 이제 바이구 있어. 야, 이거 낭발이네? 야, 하나. 가봐. 다리 다 들어갔어. 이겼다, 이겼다. 제 배 만만치 않다. 배에서 안 돼. 자, 하나, 하나. 앉아.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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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있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근데 이거 잠그는 건 절대 혼자 못 하지. 아, 여기 보자. 이상하게 하는 거 같아. 우와, 우와. 여기서 안 돼, 좋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여기서 안 돼, 좋아. 한 손으로 적어줘. 우와. 손 나와야, 손. 손 나와야, 손. 손 나와야, 손. 오케이. 자, 손 나와야, 손. 대박이다, 와. 이거 캐릭터 아니야? 맑고인데. 인형이네, 인형. 맑고인데. 자, 벙고래 같은 벙고래. 자, 시간, 시간 어떻게 돼요, 시간. 2분 43초. 우와. 종국팀 승희입니다. 개수, 개수, 개수. 좋아, 좋아. 와, 대박이다. 아, 제가 보니까. 얘네, 얘네는 지금 딱 너무 이랬는데. 확실히 우리 풍자 기루죠. 나래보다 종국이가 힘이 훨씬 세고 또 하나는. 아니, 그것보다는 선욱이. 아, 에. 너무 요염해. 아니, 선욱이가 기른나 보다 등치가 좀 작은가 봐. 아니, 그건 아니죠. 지금 6kg가 찐 애인데, 쟤는. 여기가 더 커. 아니, 무슨 여기가 더 커였다. 호흡이 좋았어, 호흡이. 아, 괜찮은데? 아, 운동 좀. 워밍업이 너무 잘 됐어, 지금. 이러보세요. 자, 종국팀이 음식을 하나 획득했어요. 네. 김병욱 씨가 돌리세요. 아, 좋겠다. 간격! 빵! 양파! 양파! 단무지! 짠짠짠짬짜면. 뭐야, 뭐야? 양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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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단무지! 소주! 오, 소주! 진리새우! 오케이! 진리새우! 진리새우. 진리새우. 나 진짜 좋아하는데. 와, 진리새우 대박이다. 진리새우. 진리새우 잘 안 쪄. 이 셰이크는 김종국 씨가 자주 먹는 레시피로 만든 닭가슴살 셰이크입니다. 가슴살, 안심쌀, 날개쌀, 다릿살로 만든 셰이크 중 닭가슴살 셰이크를 찾으면 승리입니다. 아, 이건 아니다. 어떻게 맞혀. 이걸 어떻게 맞혀. 아, 그런데 이걸 갈아 놓으면 완전 다르지. 어떤 부위가 들어갔는지를 맞히는 건데. 아, 아홉, 봐봐. 갈았어. 에이. 야, 오랜만이다. 대박, 왔대. 야, 추억이다. 다들 이만큼 주시지. 이거 이따가 녹화하고 남으면 조금 가져가도 될까요? 김종국이 이거 하나씩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하나씩 먹었어요. 이거 하나 먹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거 레시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종국의 닭가슴살 주스는? 이거 이제 뭐 여기서 청포도 들어갔어요. 양배추인데 작은 거 있잖아요. 바나나 들어가죠. 아몬도 20, 15개? 15개, 15개. 테일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단 닭가슴살이 보통 저는 이제 한 300g을 넣었어요. 오오오오오. 다 못 먹어. 그런데 당연히 종국 오빠가 유리할 텐데 우리가 촉수가 있어서 또 몰라. 아니, 그러면 오빠는 이거 맛보면 알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안 갈아 먹어봤으니까 저도. 다리살은 안 갈아 드시지. 그런데 다른 거는 안 갈아 먹어봤잖아요. 그렇지. 다른 거는 안 먹어봤으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닭가슴살, 안심살, 닭가슴살 이거는 뭐. 아예 못 맞혀. 준비. 시작. 그런데 이게 맛이 다를까? 안 다를 것 같은데. 아유. 아, 맛있겠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모든 재료 수분 양은 다 똑같이 주신 거죠? 어, 큰데, 깔린다. 자, 잠깐만. 와... 우리 먹읍시다. 1번, 1번 부탁? 어. 냄새는 어때요? 저 냄새를 잘 못 맡아서. 으하... 으위, 비 rien. 아, 그런데 으악! 으으으, 비 rien. 어우, 다 먹 어야돼, 이거? 어휴, 소름 돋아. 아니 이게 지금 청포도. 이대로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엄청 비려 이거. 아우, 아우. 케인 램스가 세. 얼마나 조직하면 컵에 있는데 흘러나오지도 않아. 이게 아우, 청포도가. 안심하지 마. 기린내 같이 너무 맛있어서. 아우! 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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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주 미세하게 그 닭이 느껴지기는 해. 아우! 아우, 닭이 세다 이거 세다. 이게 질감으로 가야 돼, 질감으로. 케일, 아모누. 케일, 아모누. 굴도 들어갔대요. 그리고 꼬마 양배추, 아모누, 바나나, 생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2번입니다, 2번. 아, 이런 느낌이야? 나 이거 아니야. 무슨 느낌이야? 나 이거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뼈가 연고리 씹혀. 연고리 씹혀. 연고리 씹혀. 1번인 닭, 저기 다리. 닭 다리. 아아. 1번인 닭, 저기 다리. 닭 다리. 아아. 나도, 나도 정훈이 형이 말한 거 알아. 뼈 연고리 씹혀. 아니, 그러니까 연고리 씹힌다는 거는 닭 가슴살은 아니지. 닭 다리. 그러면 우리가 먹으면서 아닌 거를 빼보자, 내려놓자. 나는 1번. 조석 제일 많은 걸. 3번? 1번은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나도 1번은 아니야. 확실히 아닌 것 같아. 이거 다리야. 2번 먹어줘요, 2번. 2번? 네, 2번. 아, 이런 느낌이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하. 너무 맛있게 들어가서 잘 모르겠어. 확실히 그 미끄덩 맛 있어 미끄덩. 날개 아니면 다리 둘 중 하나요. 왜냐하면 그 껍질 껍질의 그 맛이 있어. 약간 그 특유의 그 닭. 그러니까 1, 2번은 닭다리 아니면 닭날개. 1, 2번은 제외하고 그럼 3, 4 중에 3, 4번 중에 하나인데. 신기루 이러다가 다 먹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잘 먹어? 말차 드세요, 말차. 밥맛에 맞구나. 밥맛에 맞아. 먹다 보니까 발동 걸렸잖아. 이거는 진짜 카놀라 위에 이렇게 부쳐서 먹고 싶다. 이거는 좀 맛있을 것 같지 않아? 그렇게 먹으면? 맛있겠다. 맛있겠다. 부침기루 먹으면 맛있겠다. 이거 그대로 그냥. 나는 4번이 더 가슴살을 많이 안 먹어봤지만 제일 거칠어서. 그런데 안심 같기도 한데. 나는 4번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입자가 다르잖아. 4번은 되게 두꺼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입자가 다르잖아. 4번은 되게 두꺼워. 그리고 이게 쉽게 생각하면 제일 뻑뻑한 거 안 넘어가는 게 가슴살이니까. 맞아, 나도. 나는 4번. 3번을 봐. 4번, 나도 4번 같아요. 3번이에요. 3번이야, 3번. 3번. 너무 미려. 3번이야, 3번. 아니야, 아니야. 이게 세고 들어가는 거죠? 아무튼. 그 닭가슴살의 아주 특유의 그 막 찢어진 그 감이 계속 돌아, 혀에서. 그래, 그래. 그런데 입자가, 입자가. 왜냐하면 갈릴 때는 어찌 됐든 좀 응고될수록 잘 갈리거든요. 그런 식이라면 3번이 맞는데. 어, 3번 같아.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닭가슴살. 내가 닭가슴살 진짜 좋아하거든. 이게 닭가슴살을 심으면 마지막에 그 조직 자체가 시감에서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삐끗하듯이 약간 질깃한 느낌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3번이 약간 그래. 4번이 안심 같아요. 4번이 안심 같아, 나도. 그래서 3번이 닭가슴살. 3번. 저랑 풍자는 3번입니다. 3번이 닭가슴살 같다. 하나, 둘, 셋. 3번. 3번이 닭가슴살. 나는 세 막았어, 그냥. 3번, 3번, 3번. 오케이, 오케이. 나는 하나 생전 닭가슴살을 안 먹어서 모르겠다. 자, 저희는 3번. 3번으로 전화했습니다. 아, 둘이 하는 거야? 네, 저희 둘이. 아... 저는 졌겠습니다. 형님이 다 드셔보시면. 야, 먹어봐야지. 너 여기서 안 먹으면 내가 짐종국에 데리고 나와서 먹인다. 내가 짐종국에 데리고 나와서 먹인다. 아, 먹겠습니다. 아, 그래. 먹어, 먹어. 이거 저기야, 다. 경험이야. 와우. 오케이. 자, 1번. 어, 잠깐만. 안 나는 것 같으면서도 나는 것 같은 느낌. 아,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아, 추억의 향이다. 아, 이거는. 야, 이거는. 신생아조도 먹어. 오. 이거. 야. 우와, 진짜? 음, 음. 아, 근데 이거 함량이 너무 좋다. 아, 닭 맛이 안 나네. 이 정도는 이건, 이건. 아, 이건. 아... 아, 닭이 하나도 안 나는데? 야, 선우가. 아, 죄송합니다. 야. 아, 죄송합니다. 야. 아, 죄송합니다. 아니, 닭 맛이, 닭장이 나? 우와, 깜짝 놀랐어요. 이걸, 이걸 왜 먹어요? 어? 이걸, 이걸 왜 먹어요? 어? 나 이거 못 맞죠? 하하하하. 몸이 거부해. 우와. 깜짝 놀랐어요. 초록색에서. 초록색에서 닭 맛이 나. 야. 닭 맛이 아예 안 나는데? 많이 나는데, 이거 닭 맛이. 아, 이건 너무. 우와. 와, 어떻게 아까, 아까 먹었던 백숙 맛이랑 이렇게 다르냐. 저는. 야, 이 정도면. 네? 거의 청담동 카페에서 나오는, 청담동 카페에서 나오는 스테이크야. 아, 이, 이게요? 어, 진짜로. 이거 추리하셔야 돼요, 먹기. 아, 추리가 안 돼. 이거 추리하셔야 돼요, 먹기. 아, 추리가 안 돼. 아, 추리가 안 돼. 하하하하. 이거 약간, 근육이 씹히는, 이거 약간 물렁뼈 같은 게 씹히는데. 근육이 씹히는, 이거 약간 물렁뼈 같은 게 씹히는데. 어, 그러면 거긴가? 이거는, 내가 볼 때 저게야.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다리 쪽이야. 다리 쪽이야. 다리 쪽이야. 아, 일단은 이거는. 너무 아니다. 닭가슴살은 아니다, 일본은. 야, 너무 맛있게 탔어. 하하하하. 아, 근데 그 함량이 너무 좋다. 이제 2번 먹어보자, 일단. 네, 2번이요. 어? 야! 우와, 진짜? 이걸 왜 드세요? 아, 일단. 어, 잠깐만. 아... 야! 그러지 마! 말 너무 씹혀. 아, 솔직히 이거. 아니, 진짜. 아니, 웃길라 하지 말고. 이게 맛있 진짜 이상해? 아, 전, 전 그냥 여기 닭이 보여요, 여기. 아,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우. 근데 먹는 순간 닭 냄새가 진동을 해요. 야. 그래서. 어어. 날개다. 어어. 날개다. 이거 봐, 이거. 작은 물건을 물어볼 거야, 봐봐. 어어, 왜. 어어, 왜. 하하하하. 날개요? 왜냐하면 이게. 그건 형님이 더 잘 아시니까. 가까운 물건은 이런 게 안 짚혀. 이건 날개? 응. 오케이. 안심하고 가슴살하고 이제 헷갈리는 게 이거야. 아, 3번 남아. 3번 남아. 자. 음. 음! 와, 이걸 먹고 그냥 종국이 형처럼 사느니 그냥 제 몸으로 살겠습니다, 그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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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식사, 식사 타임. 이거 뭐 3분 되면 뺏어가는 거 이런 거 없어요? 하하하하. 원래 내가 이거 물로 헹궈 먹어야 되는데. 하하하하. 생수. 하하하하. 생수 없어? 나는. 응? 힘줄 같은 게 식품인데, 진짜? 힘줄, 힘줄이야? 응. 한 번이? 안심이 어디, 어디 쪽? 안심 보기야. 안심은 안쪽이니까. 안심은 안쪽이니까. 네. 내부에 약간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약간 걸렸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 자동적으로. 4번이 가슴살. 확실히 가슴살이 맞아, 바보. 이게 나의 추억에 맞춰서 가장 가깝긴 하다. 아, 이게 그 다깝다. 4번 맞아. 오케이. 가자. 자, 들겠습니다. 따단, 딴딴딴. 1번, 4번? 어, 종국 팀부터 정답을 공개해보죠.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어? 어? 야, 우리랑 비슷하네. 어, 근데 비슷하다. 비슷하네. 어, 비슷하네. 어, 비슷하네. 자, 여기 중요한 게 다 맞히는 게 아니라 닭가슴살만 맞히면 되는 거예요. 맛있게 넣어볼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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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이거 한 번 맞게. 야, 야. 4번이잖아. 야, 4번이라고. 야, 제가 4번이라고. 아, 내가 4번이라고 하네, 진짜로. 4번이야, 그렇지. 홈버러가. 왜냐면. 이걸 다 구웠어. 와, 좋다! 4번이라고 하네. 저는 4번이라고 하네. 4번이라고 하네. 4번이 훨씬 부드러워요. 나는 닭가슴살이蔓을 것 같다. 5번이라고 하네, 그치? 4번이라고 하네, 그치? 오늘 뱉어진다 뱉어져